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허터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자자 드디어 대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자 업데이트내역 가볍게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무려 5마리나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마리 한마리씩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건데 자 업데이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 보시면은 자 이제 고스트 레벨업 수집 보상 시스템이 또 생겨가지고 설려 설려 엑스 벨라 엑스 그 얘네들을 잡는 거에 따라 보상들이 완전히 다르게 예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벨라 엑스 문제아들이 이제 슬슬 정신들을 좀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레벨업 할 때마다 S급 두 마리나 줍니다 지하국 대적을 주고 그 다음 도안 우사첩 엑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인큐버스 엑스 시리즈를 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뭘 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사첩 엑스나 오늘 일단 설려가 바로 떠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잠깐만 설려 공격률 295 S급 어 성능 자체는 저는 우사첩이 굉장히 엄청 좁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기본적인 레벨업 엑스 시리즈랑 똑같이 나왔네요 이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벨라가 여러분들 잠깐만 에? 벨라엑스 뭐야? 공격력 280? 두억이 얘가 265인데 벨라엑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280이에요 이번에 아니 문자들 이거 공부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나? 아니 한순간에 문제였던 애가 전교권으로 수급 상승? 과연 이 공부 비법이 뭘까요? 아니 이거 또 스카이 캐슬 코디네이터가 붙었나? 아니면 누구한테 개인 과외를 받은 거야? 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요? 순식간에 전교권으로 급상승한 벨라 기대가 됩니다 B등급인데 S등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S등급 애들이 좀 약간 쩌리화가 되겠는데? 자 그리고 S등급 등장 확률도 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공장타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귀신 벨라엑스만 떠줘도 대박이겠는데요? 가봅시다 잠깐만 아이고 댕댕아 시작보다 댕댕이가 튀어나오네? 이제 완전히 좀 약간 출석의 흐름이 슬슬 바뀌고 있어요 뭔가 전반적으로 확률들이 다 올라간 느낌인데? 이제 S등급 한 마리 한 마리 갱생각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지금 새롭게 반이 배정이 됐는데 문제야들만 잔뜩 모여있어가지고 우울했는데 이제 이거 똥행이 이상으로? 어 출석 리스트 줘도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 저!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망할 망부하는 언제쯤 사람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망부와 X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출석 리스트 그 자체예요 네 아 또 클났어요 어 잠깐만 또 클났어요? 너도 우리 반으로 왔냐? 아니 한동안 안 보이길래 딴 망간 줄 알았더만 아 망해 불었다 망해 불었어 아 이거 제가 한 명 한 명씩 진짜 세 사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얘네는 안 되고 우리 벨라부터 전격권으로 먼저 올려놓고 출석 리스트 갱생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벽이 있잖아요 얘는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좀비로 지을까? 약간 좀비니까 좀묘기로 지을까요? 좀묘이? 좀비마냥 그냥 떨고 내고 떨고 내도 꼭 우리 반으로 기어코 찾아오는 진짜 좀비 같은 녀석이에요 너의 이름은 앞으로 좀묘이다 좀묘이 사라져 임마! 아 또 도수 진짜 지금 문제와 리스트들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저기 뭐냐 똥파리랑 불나방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슬슬 조금 약간 정신을 차릴 만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망부아랑 또두스 새로운 문제와 강호들입니다 오지게 나와요 진짜 이 극현리스트 이 또두스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 임마! 그러면 그렇죠 S급 등장 확률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품은 제 잘못이죠 출석의 흐름은 죽지 않아요 와 소름 벌써 또하국 대적이 나와? 우와 이거 진짜 S급 등장 확률 올라갔나 보네 자 그러면은 설려를 빠르게 잡을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은 아 오늘은 설려부터 좀 빨리 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로 와 자 일단 지하국 대적 한 마리 깔끔하게 잡았고 자 지금 제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 진짜 출석의 흐름이 완전히 제가 알던 거랑 달라졌어요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출석부의 배치가 조금 바뀐다고 해야 될까? 또 클라스 들어가라 어? 잠깐만 이거 왔다 왔다 왔다! 자 여러분들 닭먹기 X각이 잡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닭먹기 X를 먼저 얻을 수도 있겠네요 새롭게 얻은 닭먹기 X 어 원래는 B등급이었던 닭먹기 X등급을 통해 A급 닭먹기 X로 지나가기 잡혔습니다 얘는 그래도 중위권에 있던 애인데 이렇게 되면은 닭먹기조차 정교권으로 진입 가능한 건가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 반이 정교권 싹 다 싹쓸이 가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보너스 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 새 귀신이 돼서 돌아왔다고 나에게 얘기해줘 고스트 X로 변신해서 말이야 이리로 와! 닭먹기 X 가지 아 일단은 물부적 무제한이기능에 후두를 껴 폐요 엄마가 준 구조까지 제가 이 광고를 한 번 보고 잡을 때마다 고스트 X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라! 닭먹기! X! 제발! 떨어라! 빡빡빡빡빡 빡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그래요 뭐 그렇게 쉽게 뜰 리가 없죠 예상했습니다 원래 뭐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 빨리빨리 잡아야 됐대 자 이제 슬슬 스퍼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읍 아이고 주민아 음 S급이 확실히 많이 나온 거는 알겠는데 아니 기억하리 지금 시즌 1이 좀 유행이 많이 지나서 어 미안한데 너 이제 인기가 좀 많이 식었어 기억하리 1 말고 기억하리 2 그 너 친구 있잖아 어 새 친구 전학을 좀 와야 돼서 좀 바쁘거든 미안해 어 먼저 먼저 들어가 어 힘들겠습니다 이거 또 공장 타임이 왔네요 이거 고스트 X 애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설려는 등장이 어떻게 하려나 선과 발휘대 어 좋았어 2차전 가보자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그니까 제발 고스트 X 가보자 닭먹기 X띠 자 아까는 엄마가 준 부적이 잘 안 통했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보라승천 부적으로 딱 때려가지고 고스트 X로 변환시켜 보는 겁니다 일로와 닭먹기 X 넌 내 꾸야 에잇 닭먹기 X 에잇 에잇 아악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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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그렇지 펠라야! 선생님 너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몰라 공부! 너가 새 귀신으로 태어나기로 맘먹었다는 얘기 선생님이 들었다 나 이슈지 이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니까 우리 한번 전교권으로 가보자 대역전각 한번 보자고 일루와! 야! 펠라야! 펠라 여기서 고스트 X 뜨면 저 대박인데요! 과연! 펠라는! 갱생을 할 수! 있습니까! 뱀! 와! 와 이거 빡세네 아니 이제 두억시냐 넌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상위권도 안 돼 거의 이제 중위권이야 옛날에 나오기만 해도 소리질렀던 그 시절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와 근데 확실히 S등급이 등장 확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네요 근데 하필 그 많은 S중에서 왜 설녀는 안 나올까요? 예 예 또억신이 나왔고 주민이까지 등장을 했는데 하필 설녀는 눈코빼기도 보이지 않네요 이거 설녀가 전화고 오는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 새롭게 진화를 하는게 먼저일까요? 늦었어 아이 선생님 좀 늦었지? 미안해 벨라야 하하 아우 내가 S등급을 보고 이렇게 행복해 할거라도 생각을 못했다 야 벨라야 힘든건 아닌데 우리 전교권으로 갈 수 있다? 어 여기서 꼭 걸어지면 안돼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엔 믿는다 선생님 너 가자! 벨라 X 등장각 잡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좀 부족 다시 한번 챙겨보자 알지? 우리 전교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간다 어패 엑라 X가 뜨라 아이오 아이오 몇번째 도전이죠 이거 지금? 아 또 안나오겠지 뭐 기대도 안한다 아 그냥 안 나올거면 빨리 들어가 아 괜히 기대하게 말하지 말고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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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벨라야 너 해냈구나 우리 하하 그래 결국에는 마음을 열어줬네요 우리 벨라가 어 벨라야 선생님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드디어 벨라 벨라 엑스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석 리스트들의 벨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벨라야 공격력이 무려 280 아이오 아이오 하하하하 나랑 섞업놀이 할래요 벨라엑스 공격력 280이구요 모든 기본 S급보다 공격력이 훨씬 높습니다 아 아닌가? 박주민 제외하고는 제일 높습니다 박주민이 S급인데 공격력 290이네요 그래도 뭐 B급이지만 성능은 S급 이상 말 그대로 출석 리스트들의 대 변신 구 하하하하 벨라야 얼굴 좀 보여줘 물건들이 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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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빼암 출석 리스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설료와 더불어서 고스트 엑스 시리즈들 4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